우리 여러 가지 물건 구매 한번 해봤잖아요. 이번에는 옷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옷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거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요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조금 큰 거 있나요? 라고 한번 물어볼 텐데요. 여, 뭐, 뭐, 이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조금 큰 거 있나요? 여, 따, 이, 디, 앤드마, 시작! 네, 좋습니다. 잘 따라하고 계시죠? 두 번째로 그럼 조금 작은 거 있나요?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. 여, 샤, 이, 디, 앤드마, 시작! 네,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다른 색깔 있는지 물어볼게요. 다른 색깔 있나요? 여, 비, 에드, 앤, 스마, 가장 하! 자, 그래서 의류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 알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상황 1 이거 왜 애기 옷이야? 뭐야? 너무 작은데? 한 사이즈 큰 거 있나요? 한 사이즈 큰 거 있나요?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면요. 여, 따, 이, 하, 드마, 라고 하시면 됩니다. 여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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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했었죠? 여기서 따, 이, 하, 다, 한 사이즈 큰 거, 이라고 해서 자, 이 표현만 익혀두시면 되겠네요. 여, 따, 이, 하, 드마, 어렵지 않죠? 상황 2번 상황 2번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? 아,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. 어때요? 괜찮은 거 맞나요? 자, 중국어로 입어봐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으시다면요. 능 시촌이샤마? 라고 하시면 됩니다. 능 시촌이샤마? 시촌이 입어보다. 라는 의미거든요. 여기서도 쓰 발음, 시,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 꼭 내주셔야 합니다. 능 시촌이샤마? 자,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. 오늘 드릴 팁은요. 중국 옷이 조금 작게 나온다? 네, 정답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중국에서 의류 구매하실 때는요. 좀 넉넉하게 한 사이즈 큰 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국 분들이 체격이 대체적으로 좀 왜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옷 구매하실 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. 나지와 쌀쌀! 자,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